어찌 그리 쉽게 잊으라 하십니까? 소년이 낭자를 찾아오지 않은 것은 낭자를 잊었기 때문이야. 언제까지 입을 꽉 다물고 있을 것이야? 화공으로서 화해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 잘못된 것입니까? 너의 그림에 너의 필과 무게 기운은 묻어있긴 한 것이냐? 사람들은 화공의 재수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다.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오. 대체 저에 대해 뭘 한다고 이러십니까? 어쩔 수 없는 일로 너를 탓하지 말아라. 자신만을 탓하지 마시오. 하람아, 너 맞지?